안 돼! 좀 태워주세요! 다 좀, 좀 태워주세요! 자! 괜찮아요? 타고 가요? 이 근처였죠? 어머! 나 한정아예요 난 언제나 조용히 생각하는 게 취미죠 왜 사람들은 죽는 것일까라든지 어쩌면 그렇게 환경이 비슷한 악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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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 자라! 견리! 써봐! 견리! 바로! 따라와! 으악! 어머나! 아이, 깍쟁이! 언니, 깍쟁이야! 그런 비밀을 여지까지 감쪽같이 속이다니! 깍쟁이! 영수! 저것 봐! 그래 맞아 마음하고 실천은 같지 않단 말이야 바보! 영수 바보! 안 돼! 안 돼! 우린 아직 어른이 아니잖아! 안 돼! 영수! 이러지 마! 안 돼! 미워! 이딴 말이야!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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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하하하하 꾹 Bra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